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조만간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시모집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입시전략연구소 연구원들이 논술전형, 교과전형, 전공적성전형까지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가이드 파트1, 파트2도 있겠죠. 파트1은 지원 가능성 검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거고요. 파트2에서는 비교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비교과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기준이라면 아직 비교과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재수생이나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바뀌는 게 수능 성적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논술 준비를 하면서 수능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생부를 다시 재발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으로 지원하고 또 수능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수능 준비 이외에는 크게 고민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여름방학이 정말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이미 내신 성적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은 이제 이미 다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개말고사를 치르고는 있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게재돼서 학생들이 보는 시기에는 내신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죠. 내신은 더 이상 바꿀래야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비교과를 마무리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여름방학 동안 쓴다든가 그리고 혹시나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에 이제 면접 준비를 또 한다든가 그리고 나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논술 대비 그리고 남은 기간 수능학습 요통하게 공부할 게 참 준비할 게 많죠. 이제 여름방학에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을 모두 다 다 해서 다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상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사실 모든 걸 다 준비한 학생들도 있기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수시에 쓸 전형이 주로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 좀 준비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상에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 도는 속설이 있는데 수능은 재수생들이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고3들은 별로 수능에서 유리하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도 결과를 보게 되면 재수생들이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이면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고3 학생들이 재수생보다 수능 성적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수능 학습을 재수생에 비해서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재수생에 비하면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기 때문이거든요. 재수생이나 고3이나 입장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수생들도 수능을 잘 실수를 했든 아니면 실력이 안 좋았든 잘 안 좋았다가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많이 오른 케이스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하기 좀 어렵다. 그럼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겠구나. 그 경우에 보통 논술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수능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지금부터 집중해서 준비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이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노련이 분산이 되고 노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고3들이 재수생보다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이런 속설이 생기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교과로 대학을 가야 된다. 교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교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교과 중심 전형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상당수의 대학이 교과정에 수능체제 기준을 걸어놓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맞추기 위한 수능학습, 논술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교과전형이지만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접 대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일부 교과에는 자소서라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비하는 거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라서 제가 X표시 해놨고요. 비교과 마무리도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가 이미 결정이 되는 거고요.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신은 끝난 상황에서 비교과 마무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겠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여름방학기간 동안 그 다음에 수능절에 면접을 본다면 면접 대비까지 그리고 수능체제 기준이 없는 대학이 학생부 종합장에서는 많지만 일부 대학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학습을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내가 지금 교과나 종합으로는 둘 다 가망성이 없다. 또는 목표대학이 높은데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내가 수능이 잘 나온다. 할 경우에는 수시 논술을 중심적으로 노리면서 정시 수능까지 이어가는 이 두 가지 학습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어딘가를 쓸 거야 라고 마음을 이미 먹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두루뭉술하게나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디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판단을 해봐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요. 내가 마지노선 대학이 어디쯤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마지노선 대학 근방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디까지를 어떻게 노릴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게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할 때 논술전형으로 여기를 안정으로 쓸 거야 라는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논술은 그 대학에 직접 가서 그 대학에 출제하는 문제를 풀어서 이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다는 학생이라도 그날 컨디션 또는 그 문제의 출제 난도 등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합격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는 마지노선을 잡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정시 수능으로 마지노선을 잡을 경우에는 이 방법은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수능이라는 것이 11월 달에 보는 시험 한 번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수능으로 이쯤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내신으로는 이 옷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을 갈 수는 있는데 나는 어차피 수능으로 이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학은 교과 전형이나 뭐 이렇게 내신으로 가는 전형으로 안 쓸 거야. 아는 생각을 하시는 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이게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될지 조금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9월 모평에서 수능이 좀 흔들렸던 상황이라면 수능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대학까지 교과 또는 학종으로 뭔가 보험성 전형 지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도 내신 성적상 크게 불리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교과 전형은 면접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수능으로 이 대학 갈 수 있는데 교과로 여기 걸어놓게 되면 아 그냥 잡혀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이 대학의 교과 전형임에도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냥 부담없이 지원한 다음에 나중에 면접을 안 가면 되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대학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종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 내가 지금 마지노선이 어디쯤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학종으로 높여 쓰고 어디까지를 한번 마지노선 또는 그 이학까지 한번 학종으로 써보겠다는 게 이렇게 결정이 딱 되면은 이제 실제로 그 대학의 학종을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그냥 무작정 덤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후회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으로 D대학 정도를 갈 수 있어. 그래서 D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학종으로 쓰려고 해. 근데 봤더니 내가 내신이 워낙 낮아서 워낙 낮아서 지금 C대학이나 B대학 심지어 D대학까지도 학종을 쓰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학생부 종합전을 여기를 한번 써보겠다고 하면서 연원방아 그 중요한 기간에 자소서와 면접 준비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게 비교과 마무리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게 되면은 실제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지노선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그래서 학종 범위가 어디쯤 지원하면 되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수능만 계속 파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게 딱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종 지원 가능성 판단에서 내가 무슨 성적을 어떻게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된 요소 중에 하나가 교과 성적, 바로 내신 성적이죠. 그 다음에 비교과, 자동봉진, 세분인협의 특기사항, 현노토 성인, 종합의견 등등의 비교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 자소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접도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교과 내신이 이미 결정돼 있고 비교과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만 자소서랑 면접이라는 것도 일종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만들고 만들어가고 좀 써보겠지만 이걸 잘했다 못했다를 일단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판단할 때 주로 평가하는 요소는 대학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만 그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학업역량 두 번째가 전공적합성 세 번째가 인성 네 번째가 발전강성 이 네 가지 항목이 주로 평가되는 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아요. 대학에 따라서 전공적합성의 의미를 조금 적게 보유하는 대학도 있고 반대로 이 전공적합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대학도 있고 등등 좀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이 네 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 어느 대학을 쓰든 간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유독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학업역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종합정의 학생을 선발할 때 뭔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대학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역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느 대학이든 다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 학업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학생부 종합정의로 쓸 그 대학들 법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내 학업역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교과. 내신 성적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신 성적으로 이제 학업역량을 판단할 때 일단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대학의 학정을 써도 되냐 안 되냐. 이 내신으로. 두 번째는 그래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쓰는데 내가 지금 학과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에 대한 문제. 여기는 이제 전공적 합성에 맞춰서 학과를 고르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좀 불안불안해서 그 대학 내 학과를 좀 낮춰야 되냐. 아니면 괜찮아서 소신과 써도 되냐. 그 이야기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내신 성적이 그 대학에 지원 가능한 수준인가를 알아보려면 아주 손쉬운 방법은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은 바로 그 대학이 발표한 입결을 바탕으로 한번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거죠. 대학교 입학적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요즘은 아주 예전과는 달리 과거의 합격자 성적들이 다 공개가 되는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성적을 보고 내 내신으로 한번 써볼 수 있겠는 걸 좀 쓰기 어렵겠는 걸 한번 판단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정시 수능전형은 이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이대로만 봐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달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종합전형이라는 이 종합이라는 말 전형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성적이 왜곡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지곳대로 그냥 믿으시면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고지곳대로 믿어도 되는 게 있고요. 고지곳대로 믿으면 좀 불안한 좀 크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좀 잘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을 거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유튜브에서 또는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성경관대의 홈페이지에 가면 성경관대학교에서 과거 설명회를 하면서 과거 붙었던 학생들의 성적을 러프하게 공개를 해놨는데 작년 기준으로 인문계 모집단위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문계 모집단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경관대가 뽑았던 학생들의 내신 성적 분포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인문과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까지가 1등급부터 1.45등급 1.5등급 안짱이죠. 까지인데 여기가 17.9% 그 다음에 1.5등급부터 2등급 안짱인 애들이 29% 그 다음에 2등급이 넘어가는데 2.5 안짱인 애들이 15.4% 2.5가 넘어갔는데 3등급이 13등급은 위에 있는 학생이 이제 10.3% 그리고 3등급대가 19.7%가 있고요. 4등급대가 무려 7.7%가 있다.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물론 조금 현명한 학생들은 아 이 밑에 애들이 뭐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되겠지만 그냥 솔직히 별생각 없으신 분들 심지어 제가 상담하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 입결을 보고 좀 오해하시는 경우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이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과연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높은 성적대 학생들과 거의 동급으로 이 학과 이 대학 이 학과를 붙었다는 게 뭐 다른 요인 때문에 뭐 합격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면접이 있을 경우에 면접을 잡아서 그런 게 아니냐 사실 성경관들은 이제 면접이 없기 때문에 변수라고는 자기소개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소개서로 한 3등급 안짱인 애가 2.5등급 안짱인 애가 역전에서 이긴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분포가 1등급부터 4등급 때까지 다양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1등급 받은 애나 여기 두 개 4등급 받은 애나 학업능력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대학 인식을 하는 거죠.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 과목에 학교 내에 특정 과목의 수강자 수가 예를 들면 400인 학교가 있다. 400명의 학교가 있다. 400명 중에서 1등급 받은 애 또는 400명 중에서 2등급 받은 애가 있다. 그럼 그 4등급 중에서 2등급 받은 학생과 그 학생 수가 좀 적어서 10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 중에서 2등급 받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두 명의 학생을 같은 2등급이라고 동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수강자 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내신 따기 더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든가 그 대학 그 고등학교의 학업 수준을 한번 고려해보면 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신 3등급이 나와도 이 학생은 좀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내신의 등락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생의 그 세분은 의미 특기상에서 드러나 있는 각종 탐구 활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능력에 반응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단순히 대학에 발표하는 입결의 숫자만 보고 아 나도 되겠구나 생각을 너무 쉽게 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입결을 딱 보고 내가 일반고 내신 한 2.5등급 정도 되는데 그럼 성경관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요. 저는 일단 뭐라고 일단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반고 내신 2.5등급 돼요? 저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몰라요예요. 따져봐야죠. 따져보지 않고는 몰라요예요. 안 된다는 소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된다는 소리도 아닌 겁니다. 그럼 뭘 따져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은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료는 작년에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 평균 성적과 그 다음에 최저 성적이 들어가 있는 표인데 이것도 이제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공개가 돼 있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국어국문학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KU 자기추천 그리고 KU 학교추천 이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KU 자기추천 같은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이 3.4등급이고요. 제일 낮게 붙은 애가 5.7등급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KU 학교추천은요. 평균이 1.8이고요. 최저가 2.7로 조금 이 자기추천보다 좀 높은 편이죠. 영문학과도 마찬가지예요. 평균이 3.7인데 최저가 7.3 학교추천 같은 경우에는 1.7인데 2.1까지 분포가 돼 있어서 분포가 좀 다르죠. 이 두 가지 전형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기추천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는 외고 학생들 이과는 자사고 그리고 일부 성적이 좀 낮은 과고 학생들 과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거의 자사고들이 지원을 해서 성적이 좀 낮아 보이는 현상이 있는 건데 덩달아 이것 때문에 평균도 낮아 보이는 현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전형의 선발 방식을 보게 되면 일단 올해의 기준만 놓고 얘기하면요. 자기추천 전형은 올해 1단계 서류로 3배수를 걸러낸 다음에 2단계 서류 70과 면접 30이 반영이 돼요. 작년에는 이제 2단계 서류 40에 면접 60으로 면접 비중이 좀 높았는데 올해 면접 비중이 좀 낮아졌죠. 그 다음에 KU 학교추천은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그냥 일괄 합산으로 뽑는데요. 서류가 7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신 성적이 숫자로 30%가 반영이 됩니다. 올해는 이제 서류가 60으로 아 이게 올해의 선발 방법이고요. 지난해는 서류 60에 교과 40으로 교과 비중이 조금 높았는데 올해는 조금 낮아지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신 성적이 숫자로 반영이 되죠. 이런 차이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학교 추천 이 추천이 어차피 무제한이기 때문에 누구나 추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신이 좀 낮은 자사고 학생들 또는 외고 학생들이 이 추천 받아서 이 대학을 쓰려고 봤더니 교과가 이미 30% 반영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보통 자사고나 외고 학생들은 KU 자기 추천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 예를 들 때문에 끝선이 좀 낮아지니까 평균도 덩달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성적이 왜곡이 나타난다. 그리고 KU 학교 추천은 그나마 왜곡이 좀 덜해서 물론 학교 학생들 보면 자사고 애들도 있긴 있어요. 일부 있긴 있는데 거의 일반고 판이다라고 보는 게 무방하고요. 일반고 애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왜곡 현상이 보이질 않는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왜곡 현상이 적을 경우에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발표한 입결을 보고 원서를 쓰는 게 크게 틀리지가 않고요. 왜곡이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발표하는 입결을 단순히 믿고 지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정해서 내가 그냥 일반고인데 봤더니 평균이 이것 때문에 낮아지니까 그래도 한 2등급 때 초반은 돼야겠구나 1등급 때 후반은 돼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보정을 좀 하고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다수사 학생들이 그런 보정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런 대학을 쓸 때는요. 주로 상위권 대학 이런 대학들인데요. 이런 대학을 쓸 때는 선배들의 입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내 선배 중에 내신 몇 등급짜리가 이 대학 이 전형으로 대학을 갔어. 나도 그 내신이니까 또는 그보다 더 높으니까 써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아 내 내신 성적이 이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 대학 학점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제 학과 선택의 문제 또는 대학을 더 높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에 결부되는 것들인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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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 성적 가지고 좀 가늠을 좀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내 내신 성적의 추이세를 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신 성적이 과목별로 어떤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그 특징을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바로 학과 선택의 문제 또는 대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기가 쭉 진행될수록 내 내신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학생 반대로 학기가 쭉 진행될수록 내 내신 성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이런 학생 아니면 유지하고 있다. 진동하는데 뭐 내려가는 추세 진동하는데 올라가는 추세 등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이 그 성적 추이가 어떠냐. 평균보다 위에 있냐 평균보다 아래 있냐 그건 올라가고 있냐 그건 내려가고 있냐 이걸 판단해 봐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성적이 상승세다 또는 하락세다 에 따라서 그 경향성에 따라 학과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를 한번 결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향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요. 그때는 대학을 바꾸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은 3등급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퍼펙트하게 1로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학생부 교과전행에서는 3과 1을 평균 내서 그 등급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행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평균은 좀 낮지만 최종적으로 찍은 내신이 내가 그동안 찍었던 내신이 역대 최고의 내신이다라고 한다면 그 내신이 학종 지원의 기준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행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따지기 때문에 이 앞에 성적이 좀 부실해도 최종적으로 찍은 내신이 크게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아 나는 원래 평균이 좀 낮아가지고 좀 낮은 권 대학을 선택을 했는데 아 좀 높네 마지막이 그러면 그것보다 한 단계의 위도 한번 노려볼까 이게 가능한 거죠. 반대로 평균은 좀 높은 편인데 마지막으로 찍은 내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요. 아 그때는 평균으로 갈 만한 대학을 선택은 했지만 좀 내가 불안불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아예 바꿔버리고 학과를 낮춰버리거나 아니면 대학을 아예 낮은 권 대학까지 한번 써보고 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의 등력이 되게 심할 경우에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좀 애매하거나 상승세도 애매하고 다 애매한 상황인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수학과학과 관련 있는 과목 성적이 압도적으로 우위가 있을 경우에 보통 이과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수학과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수학 내신이 평균보다 우위했어야 수학과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성적이 평균보다 우위했을 경우에는 조금 학과를 원하는 대로 도전해볼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이 내신이 좋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국어영어 때문에 내신이 견인된 거다. 수학과학 내신이 평균보다 낫다. 국어영어가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런 경우에는 이 학과를 무료하게 높이는 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 비효과와 내신 성적을 맞춰서 좀 학과를 그 대학을 쓰기는 수준에 학과를 좀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원학과에 관련된 교과 성적 추이에 따라서 평균은 낮은데 일부 교과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대학학과와 관련성 있는 교과가 아주 높을 경우에는 조금 소신지원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평균이 높은데 되게 관련된 학과 때문에 평균이 높은 거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학과를 낮추는 것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수상 경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수상 경력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상이 있는가와 두 번째로 부족한 내신을 보완하는 수상 경력이 있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 학업 우수성을 보여줄 수상 경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수상 경력을 세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요. 학업 관련한 것 진로 관련한 것 인성 관련한 것 세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 주로 학업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전부 다 학업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진로 관련 영역에서도 몇 가지 정도는 학업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죠. 교과 우수상이라던가 교과목 관련 경시대회 그 다음에 탐구대회 그 다음에 동아리 발표대회 뭔가 하여튼 교과목이랑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대회들이 이렇게 학업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인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은 진짜 전무한 상황인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과를 조절하는데 높은 학과를 그대로 써야 될 거냐 워낙 소신껏 아니면 낮은 학과를 학과를 낮춰야 되냐 심지어 대학까지 바꿔버려야 되냐 이런 것을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부족한 내신을 보완할 수사 경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수학과를 희망하나 수학 내신이 별로예요. 평균보다 낮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가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은 수학과를 가고 싶어해요. 수학과를 너무 좋아하라 해서 그럴 경우에 수학 경시대 관련 수상이 있다면 이게 좀 낮아도 이게 만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학생부종합전형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뭐가 하나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보완이 가능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수사장 경력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상담했던 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의외과를 희망한 학생이었거든요. 의외과는 아시다시피 학생부종합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내신도 내신뿐만 아니고 비교과도 굉장히 우수해야 되고 여러모로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뭔가 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유독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내신이 좀 낮았어요. 유독 그것도 이과인데 근데 그 학생이 의외과를 가야 되는데 학종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별 문제 없다라고 판단 내려서 대학을 지원을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그 학생이 가톨릭 때 의외과를 학종으로 붙긴 붙었는데요. 그 학생이 뭐가 장점이 있었냐면 수학 내신이 평균 다른 것보다 좀 낮긴 했는데 근데 수학 경시대회 상이 매 학기마다 있었어요. 매 학기마다 있고 그게 또 나름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동상이었다가 은상이었다가 다시 동상 받았다가 나중에 금상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낮아도 어차피 경제에 좀 치열한 고등학교여서 이게 좀 많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지원을 시켰던 사례가 있고 실제로도 학교에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면 국문학과를 희망하는데 국어는 지도 별로야. 근데 이 학생이 교과목 관련된 대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본인이 이제 국문학과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 그와 관련된 대회에서 토론 대회 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백일장 글쓰기 글 쓰는 방법 등등에서 이제 상을 수상을 하고 그게 좀 결과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게 또 만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 경영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는 점. 다음으로 이제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 세부는 특기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부 능력이 능력 및 특기사항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적인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학업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의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잘 적혀 있으면 아 이거 정도는 내가 학업 능력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벗어나 있는 단순히 칭찬만 적혀있는 내용이라면 좀 여기서는 아 좀 감점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며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사고를 하여 성취도가 높다. 수행평가에서 윤동주의 사화상을 읽고 고등학생의 삶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우수한 발표를 했다. 수업 후 질문에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학생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국어 과목에서 적혀있겠죠. 내용을 읽어보면 다 칭찬일색이라 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좋은 말이긴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학생 내신이 뭐 퍼펙트하게 1등급이나 1.몇등급이라서 내신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면 이게 조금 빛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내신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렇게 칭찬이 적혀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또는 아무리 내신이 우수해도 이 말이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게 되게 구체성이 부족하거든요. 칭찬은 칭찬인데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뭐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빠져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수하다는 얘기가 좀 빠져있고 두루뭉술하게 우수하다. 이렇게 밖에 판단을 설 수가 없게 적혀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랑 반대로 이런 내용을 읽어볼게요. 수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수업과 발표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매우 성실한 학생이다. 뭐 위의 내용이랑 크게 차이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특히 카탈란소에 대한 친구의 발표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독서활동을 통해 카탈란소의 응용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수행평가 보고서로 제출했다. 학습한 내용이 자신의 관심사인 물리학과 관심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물리학을 깊게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상 제가 과거에 상담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제가 좀 각색해서 적어놓은 건데요. 위하고 아래의 차이가 뭐냐. 위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칭찬이고요. 아래는요. 좀 구체적으로 왜 그 학생이 우수했습니다. 라고 좀 드러나있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단순한 칭찬은 똑같이 단순한 칭찬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학생이 그렇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리고 독서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뭘 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적인 호기심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학생의 열정까지도 같이 드러내는 거죠. 이게 개수가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학생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에 대해 판단을 우수하다고 판단을 받을 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2학기까지 2학년 2학기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3학년 1학기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일단은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세분 의미 특기상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반영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신 성적인 건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괜찮은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정하는 기준이 딱 대학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거다 라고 딱 결정된 상황에서 그 대학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원하는 대로 소신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뭐 하나가 빠졌어.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 학과를 낮춰볼까? 대학을 아예 좀 낮추는 것도 고민할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 뭐 하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 마지노선이 교과전 수능인데 결정돼 있는데 그 근방에는 대학들 다 학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마지노선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 그게 수능이라면 수능 성적은 정시에 이제 어떻게 올라가 있다나 달라지는 문제인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 너무 매진하는 것보다는 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수능 학습에 더 매진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가이드 첫 번째로요. 내신성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비교과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그 마감을 어떻게 지어야지 잘 지을 수 있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